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가시고기의 작가님이시죠. 조창인 작가님의 길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더불어 한가지 소식을 전해드릴텐데요. 가시고기 20년 후 두번째 이야기 가시고기 우리아빠라는 책이 얼마 후에 아마 2월 초쯤 2월 중순쯤 여러분께 또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가시고기 후속작 가시고기 우리아빠도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자 그 작가님 조창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길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길은 구아온으로 가 혼자 남게 되는 길뿐 병든 동생 연희의 마지막 소원인 어머니를 만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길 속으로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나요? 승우는 주머니에서 옷에서 동전을 집어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낀다. 승우의 물음을 못 들은 양 할아버지의 눈길이 승우의 손가락 사이에서 밑거름을 타고 있는 동전에 머문다. 힘을 더 빼야겠구나. 부드럽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느니라. 작년 이맘때다. 할아버지는 승우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었다. 앞면과 뒷면에 똑같은 오페서라고 쓰인 마술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동전이었다. 그날 승우는 동전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아빠가 아주 떠났고 더는 아빠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세상에서 할아버지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났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다. 앞으로 울고 싶어지면 동전을 보거라. 동전의 앞과 뒤가 같듯이 슬픔도 기쁨도 사실은 별다를 게 없단다. 이쪽을 슬픔이라고 정하면 슬픔이 되고 저쪽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곧 기쁨이다. 살아가면서 슬픔을 아주 안 만날 제가는 없겠지. 중요한 건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려는 마음가짐이란다. 그때나 지금이나 승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슬픔의 껍질을 벗겨 기쁨의 알맹이를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하나의 마술을 완전히 익히는 것처럼. 마술사에게 동전 움직이기는 마라톤 선수의 준비운동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아버지 앞에서 마술 시범을 보이고 싶진 않다. 승우는 동전을 주머니 속으로 돌려보낸다. 할아버지, 사람은 혼자서도 나를 보렴구나. 이 할아베도 혼자서 살잖느냐. 사람은 말이다. 결국은 다 혼자란다. 그럼 혼자란 걸 몰라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가족을 만드나요? 혼자 사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다. 어울려 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말처럼 쉽진 않구나. 문틈으로 숨어든 바람에 촛불이 깜빡인다. 벽에 기댄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출렁거린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인생은 마술 같은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승우는 마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렴. 있는 걸 없애줘. 없는 걸 있게 하고요. 마술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다. 허나 없던 것은 처음부터 없었고, 있던 것은 원래 있던 셈이란다.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뿐, 인생도 비슷하지. 마술의 비밀을 알아내듯, 인생의 비밀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거란다. 인생은 터무니없이 길고, 비밀로 가득하구나. 한 번에 다 알아차릴 수 없고, 욕심을 부리다간 제풀에 지쳐버리지. 하렙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정직하게 승우는 고개를 쳤는다. 인생이라는 말은 13살짜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자주 인생이 등장한다. 할아버지가 승우의 나이를 까먹었거나, 할아버지 자신이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탓일까? 넌 똑똑하고 착한 애다. 똑똑한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착해 빠져선 살기 힘든 세상이다. 혼자선 더욱 그렇구나. 승우는 아랫입술을 깨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말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거나 어렵다는 뜻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혼자가 될 승우다. 머지않아. 원무과 과장님은 석 달이라고 했다. 그마저 길어야... 라고 덧붙였다. 석 달. 겨울방학보다는 길고, 겨울 전부보다는 짧다. 학급 문구 50권을 몽땅 읽을 수는 있고, 동전 마술 모두를 배울 수는 없다. 할아버지가 승우의 코를 슬쩍 쥐고는 흔든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마. 잘 보거라.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할아버지는 진짜 마술사다. 할아버지의 마술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전부가 주머니와 소매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 편에서 먼저 마술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다. 사정하고 토라진 척 굴어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를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까닭일까. 그러나 승우의 기분이 별로일 때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마술 보따리를 풀었다. 모자 속에서 꽃다발을 꺼내듯 승우의 마음 속에서 기쁨의 샘을 찾아내는 마술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술을 보고 있으면 슬픔은 저 멀리 두둥실 흘러갔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마술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진주아파트 경비원 김씨 할아버지일 뿐이다. 진주아파트는 수리 2동에 있고 할아버지는 종일 다람쥐통 같은 경비실에 있다. 다람쥐는 쉬지 않고 물레방아를 돌린다. 할아버지는 드나드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일일이 격례를 한다. 승우는 진주아파트 입구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함께 산비탈을 올라갔다. 수리 3동 산동네 판자집. 할아버지 집에서 50미터쯤 위쪽에 승우네 집이 있다. 쉬었다 가렴. 승우는 선뜻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었고 모르는 게 없는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밥상 위에 카드를 기다랗게 늘어놓는다. 동전 마술도 볼펜 마술도 로프 마술도 배웠다. 카드 마술은 처음이다. 오래전부터 카드 마술을 배우고 싶었던 승우다. 카드 마술을 못해선 마술사가 될 수 없다. 구구단을 모르고 방정식을 푸는 꼴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어린아이가 카드에 손을 대는 자체가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생각이 변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제 더 이상 승우를 어린아이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일까. 왜냐하면 혼자서 특히 어린아이의 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자, 아무거나 골라서 반, 또 반으로 접어봐라. 승우는 냉큼 카드를 집어들지 못한다. 어느 카드를 고르든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맞춰내겠지. 뿐만 아니라 반에 반으로 접힌 카드를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반듯하게 펴낼 것이다. 그러나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배우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말없이 할아버지가 카드를 정리한다. 승우는 고개를 돌린다. 할아버지의 주름투성이 손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 승우의 이름을 불러놓고 할아버지가 묻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 퍼즐을 다 풀었을 때의 즐거움 같은 것일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일부러라도 좋은 일만 떠올리며 사는 것일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한 일만 당하는 사람도 없단다. 한평생 살면서 만나는 행복과 불행의 크기는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은 법이지. 평생에 걸쳐 당해야 할 추하고 나쁜 일들이 남들보다 일찍 찾아오는 수가 있는데 승우의 경우가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올봄에 빠진 앞니 자리를 혀로 더듬어 보고는 덧붙인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기운 내거라. 승우는 조금도 기운을 낼 수 없다. 오히려 병정 개미들에게 포위당한 풍댕이라도 된 기분이다. 할아버지, 나쁜 일들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주 심해요. 아빠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요. 비가 오시려나? 왜 이리 어깨가 결리노? 할아버지가 주먹으로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승우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른다. 아이고, 시원다. 그나저나 연인은 어떠냐? 괜찮아지고 있어요. 대답해놓고 승우는 얼른 고개를 떨어뜨린다. 할아버지의 등 뒤에 있어 다행이다.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할아버지. 다 털어놓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골치 아프고 괴로울 것이다. 어쩌면 곧 태어날지도 몰라요. 잘됐구나, 잘됐어. 거보렴.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잖냐. 사람은 정말이지, 혼자서도 살 수 있을까. 승우는 다시 모르려다 입을 다문다. 자신을 향해 속임수를 쓰고 있는 느낌이다. 팔 아프겠다. 그만하렴. 할아버지가 몸을 돌려 비스듬히 눕는다. 승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쿵쿵, 집을 부수는 포크레인 소리가 동굴 속을 걸어다니는 거인의 발자국처럼 들려온다. 할아버지 집은 승우네보다 먼저 콩가루가 될 것이다. 그래봤자 며칠 차이겠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다. 할아버지는 반쯤 입을 벌린 채 비가 새고 쥐 오줌이 번져 얼룩얼룩한 천장을 바라본다. 승우는 할아버지 집을 나와 비탈길을 오른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줄곧 산비탈이다. 내려가면 올라갈 게 걱정이다.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기 싫다. 장마철에는 진흙탕으로, 겨울에는 빙판으로 변하기 일수다. 산비탈을 오르내릴 때마다 연희는 힘들다며 투종을 부리곤 했다. 그런 연희를 한 번도 업어주지 못했다. 겨우 가방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승우의 왼쪽 다리는 오른쪽보다 짧다. 허리도 어깨도 머리까지도 오전 11시에 태양처럼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기웃둥한 몸으로 연희를 업었다가는 둘 다 코를 깨뜨릴 게 뻔하다. 오빠의 다리를 낮게 해주세요. 주일학교에서 연희만큼 기도를 잘하는 아이는 없었다. 연희는 자주 승우의 왼쪽 다리를 놓고 기도를 했다. 그때마다 승우는 말리고 싶었다. 맨드라미 씨를 뿌려놓고 채송화 꽃을 피게 해달랄 수는 없다. 연희의 기도가 꼭 그 짝이었다. 나아질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날마다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두 다리는 5cm의 차이가 난다. 겨울이 되기 전에 7cm로 벌어질지 모른다. 오른 다리는 맨드라미처럼 쑥쑥 잘도 잘하는데 왼쪽은 역락 없이 채송화 꼴이다. 돌이 없다. 돌이 없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억지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의 이치란다. 할아버지는 종종 말하곤 했다. 억지로는 안 되는 일. 승우의 다리가 그렇다. 연희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바로 승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머릿속에 개구리들이 와글와글해. 한꺼번에 울면 내 머리는 펑 터져버릴 거야. 작년부터 연희는 머리가 아프다고 울었다. 우는 이유가 개구리 탓이라고 했다. 말짱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는 귀여운 수다쟁이 동생으로 돌아왔다. 개구리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이라나. 연희가 쓰러지기 전 머릿속에 개구리가 들어있다며 울곤 하던 그때 병원으로 달려갔어야 울었다. 하지만 병원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곳이었다. 13살짜리가 9살 동생을 데려갈 만한 곳이 아니었다. 산 중턱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또 하나의 집이 박살나는 중이다. 포크레인은 힘이 세다. 지붕을 찍어 누르고 벽을 무너뜨려 순식간에 집 한 채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 곧 승훈의 집도 뽀얀 먼지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집들이 잘 여문 해바라기 씨처럼 촘촘히 박혀있는 산동네. 승훈의 집은 맨 꼭대기다. 수리 3동에서 제일 싼 판자집이기도 하다. 세상 천지 들쑤셔봐도 7만 원짜리 새집은 없을 게다. 한 달에 한 번씩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주인 할머니의 말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매번 신경질을 부리곤 했다. 거지 비렁뱅이 떡 사 먹으라고 주어도 좋을 그깟 7만 원 때문에 늙은이가 예까지 올라와야 하냐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12만 원. 그 중에서 7만 원을 빼내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할머니는 짐작이나 해봤을까.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승훈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상을 하곤 했다. 12만 원은 고스란히 남고 승훈은 부자가 된다. 나쁜 생각이다. 나쁜 줄 알지만 생각은 저절로 흘러가고 만다. 2주 대책 보장 없는 철거 없다. 세입자 죽이는 재개발 결사 반대. 죽으면 죽었지 그냥은 못 나가. 집집마다 벽에 페인트로 써놓은 글이다. 수리삼동 판자집을 모조리 뜯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동네 아파트가 들어서면 산동네 수리삼동도 근사해지긴 할 것이다. 동네 사람 누구도 그 멋진 곳에 살 수 없어서 탈이겠지만. 산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대부분 월세인 동네 사람들은 다른 새빵을 구하는 대신 매일 머리띠를 두르고 우르르 산을 내려간다. 내려가든 말든 기운 센 포크레인은 점점 더 산을 기어오르고 있는 중이다. 집이 헐리면 어디로 가야 할까. 벌써부터 복지사 아저씨는 승우와 연희를 받아줄 것을 알아보고 있다. 연희가 입원하기 전 아저씨는 말했다. 연희는 연희대로 승우는 승우대로 헤어져 살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는 방법이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없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산다는 에리노원이라는 대로 가는 편이 나았다. 어쨌든 아저씨는 앞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둘이 함께 있을 장소는 필요 없다. 연희는 연희만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연희는 하늘나라로 간단다. 아홉 살 연희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단다. 의사 선생님도 복지사 아저씨도 이제 승우도 알고 있다. 연희 자기만 모른다. 아홉 살짜리는 몰라도 좋을 일이 얼마든지 많다. 소수점 더쌤과 뺄쌤을 황소개구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홉 살짜리는 몰라도 된다. 차라리 연희처럼 모르면 더 좋았을 것을. 승우는 복지사 아저씨와 원목과 과장님의 대화를 엿들은 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이제 올 때까지 왔나 봅니다. 담당의가 뭐라고 하던가요? 석 달이라고 앞뒤다, 기로야. 2차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힘들대요. 또다시 대수술을 견딜 만한 체력도 문제일 뿐더러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열어봤자 손 써볼 도리가 없을 거라는군요. 결국 뒷짐 지고 지켜보겠다는 소리인가요? 현대의학의 한계인 셈이죠. 병원 측으로선 의학적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쯤에서 퇴원을 하는 게 죽어도 집에 가서 죽으라는 뜻이네요.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방사선 치료다, 항암제다. 병원에 있어봤자 고통만 당하다 말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승우는 슬그머니 물러났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할 일 없이 병원 주위를 맴돌았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안개가 밀려왔다. 나무도, 길도, 사람들도 안개 속으로 멀어져갔다. 연희의 모습도 안개 속에 묻어버린 채 승우는 풍선처럼 둥둥 떠다녔다. 문뚝문뚝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5호 병실 입구로 돌아왔다. 복지사 아저씨와 원목과 과장님이 서 있던 창가는 텅 빈 채였다. 승우는 잠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한바탕 어지러운 꿈이라도 꾼 기분이었다. 병실로 들어서자 연희가 대뜸 짜증을 냈다. 왜 매일매일 늦게 와. 어, 이번 주는 청소당번이라고 했잖아. 연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귀 속에선 꿀벌들이 집짓기라도 하는 듯 윙윙거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누군가 머릿속에 한 트럭분의 쓰레기를 쏟아놓은 것만 같았다. 저녁 식사가 보호자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다. 밥 먹자. 안 먹어. 연희에게 밥을 먹이는 건 힘들다. 코뿔소에게 물구나무 서기를 가르치는 일이 훨씬 쉬울 것이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래도 먹어야 한다. 먹어야 사니까. 하지만 겨우 석 달이라면 악착같이 먹이는 일이 다 무슨 소용이람. 밥 한 숟가락에 눈물 한 방울씩 뽑아내는 연희를 승우는 달래고 달랬다. 못 먹겠어, 오빠. 밥 안 먹으면 죽어. 승우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보통 때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진짜 바보를 바보라고 놀려선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가 보고 싶단 말이야. 연희는 오늘도 엄마 타령이었다. 석 달이라는데, 길어야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데. 엄마 얘긴 하지 말라고 했지. 오빠도 아파 봐. 오빠도 갓처럼 아프면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연희는 바보다. 몸이 아프면 그것으로 끝이지. 엄마를 생각해 마음까지 덩달아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다. 엄마. 연희가 입 주위를 실룩거리며 울기 시작한다. 엄마는 없어. 엄마는 우리를 버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연희가 승우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식판에 내동댕이 쳤다. 숟가락은 몇 마리 멸치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승우는 병실을 나와버렸다. 연희가 가여웠고 화딱질을 낸 자신 때문에 속이 상했다. 복도를 서성이다 의사선생님을 찾아갔다. 의사선생님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왈칵 울음부터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우리 연희요, 정말 죽게 되나요? 의사선생님은 콧등에 걸린 안경을 축혀올려 승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죠.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거 거짓말 맞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선생님도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저는요? 연희의 하나뿐인 오빠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다. 동생의 일을 오빠가 모르고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승우는 목이 메어 푹 고개를 숙였다. 연희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란다. 의사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다리 한쪽을 입에 물었다. 자세히 말하기가 힘들어서일까?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뜻일까?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덟 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게 두 달 전이었다. 한 달 전에 방사선 치료가 끝났다.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먹고 있긴 했지만 퇴원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연이었다. 의사선생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승우에게 다가왔다. 병원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말해놓고 의사선생님은 승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시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연희의 머리통에 남아있는 수술자리를 떠올렸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은 듯한 끔찍한 흉터였다. 그 자그마한 머리통을 또다시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승우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언제까지요? 석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의사선생님은 대꾸하지 않았다. 승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연희는 공짜 환자다. 공짜란 어차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저것 따져물을 수 없는 처지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뭘까? 바로 희망을 버리는 일이란다. 의사선생님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덧붙였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들었다. 맞니? 예. 그럼 기적도 알겠구나.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연희의 병을 고쳐주는 것쯤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연희한테까지 신경을 쓰지 못할까 봐 겁이 났다. 연희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승우는 기도해왔다. 그런데도 더 나빠졌다면 예수님이 결국 연희의 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희망을 버리면 기적도 찾아오지 않는 법이지. 의사선생님은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였다. 승우는 30초쯤 발치를 내려다보다 일어났다. 등 뒤에서 의사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희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꼬박 하루 동안 승우는 꼼짝하지 않았다. 잠만 잤다. 굴속으로 들어가 앞발에 주둥이를 올려놓은 반달곰처럼 고라떨어졌다. 어쩌다 눈을 떠 누운 채로 창을 바라보긴 했다. 잠시뿐이었다. 백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진 숲속의 공주를 깨울 왕자는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났다가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그 중에는 엄마도 아빠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잠만 자다간 죽을지도 몰라. 겁나진 않는다.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예 죽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죽고 싶은데 배가 고프다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지? 어른들은 말하곤 한다.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며 몇 끼니 굶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승우는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웃기는 노릇이다.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멀어진다. 따지고 보면 죽음도 별거 아닌 모양이다. 연이에게도 그랬으면 연이에게도 죽음이 별거 아니라면 정말 좋겠어.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간다. 책받침만한 창 너머 높고 흰 구름이 동쪽으로 흘러가며 연기처럼 풀어지고 있다. 대답할 겨를도 없이 문이 열린다. 근호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다. 들어가도 돼? 근호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웃는다. 제 딴에도 어색한 물음인 걸 알아차렸을까.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근호다. 아빠한테 얻어맞았거나 얻어맞을 짓을 했을 때는 아예 자고 가기도 했다. 근호와는 꼬맹일 적부터 한 동네에 살고 있다. 현재 수리초등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이기도 하다. 너랑 라면 끓여 먹으려고 왔어. 근호는 라면 두 봉지를 틀어보인다. 지금 끓일 거?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날 지경이다. 승우는 손을 내졌는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친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많이 슬프니? 승우는 대답지 않고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린다. 연기처럼 풀어지던 구름마저 사라진 하늘이다. 괜히 연이 이야기를 했다고 승우는 후회한다. 어쩔 수 없었다. 유일한 친구가 바로 근호였다.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을지 모른다. 막상 이야기를 하면서 승우는 눈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는 기분이었다. 그럴 줄 알고 이걸 가져왔어. 상호 형이 알면 코피 터지니까 들키지 마. 근호가 주머니 속에서 비닐봉지에 둘둘 말린 것을 꺼낸다. 치약처럼 보인다. 아니다. 노란 튜브에 담긴 본드다. 승우는 당장 근호의 뜻을 알아차린다. 근호는 어쩔 수 없는 멍청이다. 5학년이 되도록 구구단도 못 외운다. 맞춤법은 고사하고 읽기도 신통치 않다. 힘으로 따지면 반에서 캡이다. 하지만 언제나 왕따 신세다.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은 제대로 알면서 힘센 줄은 모른다. 근호가 아이들한테 당하는 걸 보면 승우는 화가 치밀곤 한다. 한 방 먹이면 끝날 걸.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멍청하면서 사납기까지 하다면 그건 정말 못 말리는 일이니까. 할래? 싫어. 그러고 나 슬프지 않아. 막상 말해놓고 나니 근호에게 미안하다. 근호의 마음을 알듯하다. 그렇다고 친구의 바보 짓을 못 본 척 할 수는 없다. 너 혹시 본드 시작했니? 아니야. 본드하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나쁜 줄은 나도 알아. 그래도 슬픈 것보다는 낫잖아. 때때로 근호 말고 똑똑한 아이와 사귀고 싶다. 승훈의 반 대부분 아이들은 수리 이동 진주 아파트 단지에 산다. 아파트 애들은 저희들끼리만 친구다. 몇 안 되는 산동네 아이들도 비슷하다. 근호와 승우만이 산동네에 살면서도 산동네 아이들 속에 끼지 못한다. 근호는 멍청해서 승훈은 절름발이라서 자기 편에 끼워주는 게 창피한 걸까. 본드 한다고 슬픈 일이 없어지진 않아. 아주 잠깐 바보가 될 뿐이야. 당장 한 대 맞으면 될 일을 도망쳤다가 붙잡혀서 두 대, 세 대 맞는 거랑 똑같아. 하지만 상호형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본드를 해. 상호형은 얼마 전 고등학교에서 잘렸다. 본드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세 번째 옮긴 학교에서마저 쫓겨났으니 형을 받아줄 학교가 더 이상 남아있을지 걱정이다. 동네의 형들은 걸핏하면 승우를 못 살게 굴었다. 상호형만은 아니었다. 친동생인 근호가 심통을 부릴 만큼 잘해 주었다. 그런 상호형이 갑자기 변한 건 본드 때문이었다. 형은 본드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 한 번 웃으면 끝이 없어. 낄낄대다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게 바보지 뭐냐. 본드에 취한 형의 눈은 도둑고양이가 먹다 남긴 생선의 눈알을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이미 상호형은 몇 미터 앞에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본드를 끊지 않으면 결국 장님이 되겠지.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뇌에 숭숭 구멍이 뚫려 죽을 것이다. 하여간 당장 본드를 끊어야 돼. 계속 본드를 하다가는 결국 죽어. 승우의 말에 근호는 금방이라도 울음볼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 된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어제도 형은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어. 아빠는 술이 문제고 형은 본드가 문제야. 둘 다 똑같아. 말해놓고 근호는 훌쩍 댄다. 승우는 달래지 않는다. 울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게 좋다. 울다가 멈췄다간 처음부터 다시 울어야 하는 일이 생길 테니까. 승우는 쓰레기통 속에 본드를 짜넣는다. 우선 친구한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 통째로 버렸다간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알 수 없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본드다. 허긴 누가 본드를 하든 말든 13살짜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긴 하다. 근호가 눈 주위를 닦고는 한숨을 내쉰다. 울음을 참는 것도 우는 것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갈게. 문지방을 넘어서다 문득 생각난 듯 근호가 묻는다. 혼자가 되면 뭘 할 거야? 갑자기 승우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혼자가 되었을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어떤 결심으로 살아갈까? 근호가 다시 말한다. 승우는 좋겠다. 아무거나 맘대로 할 수 있어서. 넌 뭘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학교를 땡땡이 칠 거야. 다음엔... 근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연다. 나 결심했어. 집을 나갈 거야. 아빠도 형도 지겨워. 같이 갈래? 승우는 복지사 아저씨와 함께 진주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아저씨는 산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말해왔다. 입양 가정이 나타나면 좋고 아니라면 엘인원으로 가라고. 그럴까도 생각해봤다. 승우는 지쳤다. 밤이 무서웠다. 새끼 밥 걱정이나 하면서 아침을 맞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연희가 고집을 부렸다. 엄마가 찾아오면 어쩔 거냐고 따졌다. 가망 없는 일이다. 개구리 발가락이 딱 네 개인 것처럼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개구리 발가락이 네 개밖에 안 되는 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발가락이 일곱 개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에게는 승우와 연희가 소용없는 나머지 두 개의 발가락이다. 그걸 연희가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아서 탈이다. 1년을 버텨다. 아저씨 편에서 1년을 기다려줬을 것이다.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엄마 핑계를 대는 게 아직은 가능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싫다. 핑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승우 자신이 번번이 속아 넘어가곤 한다. 정말이지 내일 당장이라도 엄마가 나타날 듯한 상상 속으로 빠져든다. 그건 참 견디기 힘들다. 236동 2002호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아저씨가 말한다. 원장님께서 너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 양자로 삼을 생각도 있으신 모양이다.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승우가 다니는 산동네 교회에서였다. 원장님은 이따금 의료봉사팀과 함께 교회에 왔으며 큰 병원에서 승우의 다리를 진찰받게 해주었다. 네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어. 겁나진 않는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선 함부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쯤은 알고 있다. 원장님이 어떤 아이로 보든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달라지든 신경 쓰지 않을 작정이다.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한다. 병소대로 행동하면 된다. 승우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인다. 승우 편에서 먼저 아저씨를 안심시켜주고 싶다. 그러나 묻고 싶다. 연희는요? 연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원장님은 먼저 승우의 다리 상태를 살핀다. 2년 전 병원에서 복잡한 검사를 받았다. 고칠 수 없구나. 의사 선생님들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다. 그러나 검사만 실컷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니 무슨 뜻인지 알만했다. 선천성 고관절 탈구증 왼쪽 다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다리와 엉덩이를 이어주는 관절이 자주 빠지기 때문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도 그대로 굳어져버린 게 문제였다. 여섯 살이 되기 전에 수술을 받았으면 전름발이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원망을 하려거든 내 엄마한테 해라. 아빠는 엄마 탓이라고 말했다. 진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순전히 엄마의 무관심 때문이란다. 하긴 아빠에게는 모든 게 엄마 탓이긴 했다. 이것저것 궁금해하던 원장님이 묻는다. 승우는 꿈이 뭐지? 마술사요. 허허. 원장님은 소리내어 웃는다. 장래 희망을 묻던 담임 선생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찼다. 마술사인 할아버지조차 난감한 얼굴이었다. 참 독특한 꿈을 갖고 있구나. 마술사가 되고 싶은 이유라도 있냐? 이유라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이 승우의 꿈을 근사하게 보지 않는 이상 어떤 이유를 대든 소용없다. 승우가 잠자코 있자 원장님이 입을 연다. 마술은 눈속임이란다. 원장님의 생각에는 반대다. 보지 못한 다른 한쪽을 보여주는 것이 마술이다. 눈속임을 꿈으로 삼아서야 되겠냐? 사람들은 마술을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마술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걸 어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어차피 어른들은 자기 마음을 감추는데 선수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마술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지도 모르겠다. 마술을 취미로 여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장래 희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할아버지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때 슬픔에 잠긴 할아버지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어쨌든 승우는 마술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각오다. 이 세상 어딘가 자신처럼 마술이 필요한 아이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등 뒤에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난다. 덩달아 승우는 엉거주춤 엉덩이를 든다. 원장님의 부인인 듯한 아줌마가 먼저 들어서고 뒤따른 여자아이가 보인다. 승우는 얼른 고개를 돌린다. 혜수가 키를 낮춰 승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홍승우, 네가 웬일이니? 원장님의 딸이 최혜수일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혜수가 원장님의 딸인 게 잘 된 일일까? 시간을 갖고 궁리해 볼 문제다. 하지만 당장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 뜨거운 난로가에 서 있는 듯 얼굴이 후끈거릴 뿐이다. 아빠가 소개해 준다는 오빠가 바로 승우였어요? 나랑 같은 반인데 어떻게 오빠가 돼요? 뜻밖이 긴 원장님도 마찬가지인지 아저씨한테 묻는다. 승우가 13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승우에게 눈을 준다. 어차피 대답은 승우의 몫이다. 아홉 살의 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애들보다 한 살 많아요. 승우의 위아래를 열심히 살펴보던 아줌마가 입을 연다. 해수는 생일이 빨라 한 해 일찍 보냈으니 두 살 터울이 맞는 셈이로구나. 그나저나 어쩌다 입학이 늦은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는 말했다. 키가 너무 작아 일부러 1년을 늦췄다고. 승우가 알기론 그때나 지금이나 승우의 키가 너무 작은 적은 없었다. 승우의 짐작은 이렇다. 아마 8살이 된 걸 까먹었을 거야. 사흘이고 나흘이고 걸핏하면 집을 비울 정도로 엄마는 바빴고 돌아와선 아빠한테 구박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아줌마가 여전히 뚫어지게 쳐다보며 묻는다. 엄마가 어디 계신 줄 아니? 어른들에게,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갯짓으로 대꾸해선 안 된다.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다. 승우는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엄마 소식이 궁금하지? 별로요. 승우는 엄마한테 많이 서운한가 보구나. 엄마는 승우를 버렸다. 대신 승우는 엄마를 잊었다. 우리는 서로 비긴 셈이니까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서운해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다. 자기 자신만 못 살겠고는 멍청한 짓이다. 원장님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아줌마의 질문에서 승우를 풀어준다.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당신은 저녁부터 준비하세요. 해수는 승우한테 방구경 좀 시켜주거라. 해수의 방은 세상에나 승우네 판자집 전체보다도 크다. 크고 멋진 방을 해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보여준다. 지레 승우 편에서 가슴이 콩닥거린다. 산동네 사람들이 떠올라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든다. 해수가 침대에 걸터 앉으며 턱짓으로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킨다. 승우는 의자를 살짝 빼 해수를 등지고 앉는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고 싶긴 했다. 남자애들은 누구나 해수를 좋아한다. 해수는 여자 반장이다. 반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다.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머리에서는 늘 꽃향기가 난다. 하지만 승우는 별 볼일 없는 산동네 아이다. 산동네 아이들은 아파트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아파트 아이들이 말을 걸어오면 그제야 마지 못한 듯 대꾸한다. 그동안 왜 학교에 안 왔니? 해수의 물음에 승우는 놀란다. 아니 고맙다. 연희가 입원하면서 툭하면 학교를 빼먹고 있다. 어느덧 담임선생님마저 승우의 결석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니? 승우는 사실대로 말한다. 이야기 끝에 연희가 하나뿐인 동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러나 곧 후회하고 만다. 해수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왠지 자신이 이곳에 살고 싶어 안달을 떨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팔려가는 당나귀가 바로 승우의 신세다. 당나귀가 주인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없듯이 선택은 어차피 승우의 차지가 아니다. 승우는 해수 어깨 넘어 벽에 기대놓은 첼로에 눈길을 준다. 딱 한 번 학교 행사 때 해수의 첼로 연주를 들었다. 알 수 없는 곡이었고 느리고 슬픈 곡주였다. 연주하는 내내 해수는 눈을 감은 채였다. 그래서 승우는 마음껏 해수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슬픈 곡을 연주할 줄 아는 아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지 몰라. 승우는 손을 들어 첼로를 가리킨다. 저거 말이야 아주 비싸지? 아니다. 마음에도 없는 물음이다. 다시 한 번 연주를 듣고 싶어. 그 간단한 말을 왜 제대로 못할까. 해수가 피식 웃더니 첼로를 가져온다. 만져볼래? 승우는 대답지 않고 자신의 손을 내려본다. 해수는 제 편에서 첼로를 켜기 시작한다. 지난번과는 딴판이다. 방정 맞을 정도로 빠른 곡이고 내내 동그랗게 눈을 뜬 채 승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해수는 고개를 가로저은 후 묻는다. 마술이 왜 좋으니? 네가 첼로를 좋아하는 이유와 비슷할 거야. 난 첼로가 싫어. 지겨워. 그렇지만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 승우는 말해준다.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가에 대해서. 하지만 해수는 입술을 앙담은 채 첼로를 쳐다볼 뿐 대꾸하지 않는다. 막 식사를 시작할 때다. 해수가 입을 연다. 엄마, 시금치 없어요? 시금치라면 쳐다보지도 않던 애가 웬일이니? 승우는요? 시금치를 엄청 좋아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해둘 것을 그랬구나. 승우는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모양이지. 승우는 바퀴벌레처럼 납작해져 싱크대 밑으로 기어들고 싶다. 특별히 시금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다만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둬야 한다.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하루 식사의 전부일적이 종종 있다. 시금치든 홍당무든 가릴 형편이 아니다. 담임선생님은 음식을 남기는 건 죄라고 했다. 수많은 북한 어린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며 밥알 한 톨, 반찬 하나 남기지 못하도록 식판을 검사했다. 아파트 아이들한테는 별개 다 어려운 모양이다. 죽으면 죽었지 시금치는 못 먹겠어. 시금치 반찬이 나온 날이면 쪼르르 승우에게 달려온다. 물론 해수도 그 중에 하나다. 여기서 살게 된다면 시금치 말고도 망신당할 일이 수두룩할 거야. 승우는 식사시간 내내 그 생각이다. 아파트를 나올 때 해수가 승우를 따로 불러세운다. 두 손을 허리춤에 대고 턱을 치켜든 채 말한다. 네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된데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도 너한테 절대로 오빠라고 부를 순 없어. 두 살이 적은 게 해수의 잘못이 아니다. 승우는 당나귀처럼 순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조창인 작가님의 길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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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